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더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석 파우치 요거를 한번 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런 일반 파우치를 사용하죠. 이 파우치는 제가 릴리즈를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다가 새총 스토어 사장님께서 없어서 그냥 이거는 샘플로 보내주신 건데 이거는 보니까 손으로만 사용하고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쏘는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사용기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용 후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잠깐 저기 외갓집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외할머니 밭이고요. 이거는 뭐 정확도를 테스트하는게 아니고 이 느낌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항상 쓰는 거긴 하지만 일반 파우치로 좀 쏘고 파우치를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일반 파우치로 여기 보시면은 캔을 제가 걸어놨어요. 너무 오랜만에 써서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맡으네요. 다시 일반 파우치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냥 바로 교체를 해서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.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손잡이처럼 달려 있어서 땡기기가 편한 것 같은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강구를 붙여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붙어있죠. 그래서 좀 몇 발 쏴보고 말씀드릴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잘 써야돼요. 파우치 이런거 바꾼다고 잘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못 쏘네. 자석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조금 느낌이 특이하긴 하네요. 어색한데? 어색한데? 이렇게 해서 몇 발 쏴봤는데 일단은 파우치가 무겁습니다.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기 안에 자석도 들어있고 그리고 가죽이 앞뒤로 되어 있고요. 중간에 보시면 여기 까만 부분도 있어서 이 파우치가 무겁습니다. 그래서 이게 쏘고 나면 이게 넘겨 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쏘고 나서 파우치가 여기를 때리는데 이게 묵직해서 그런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를 이게 때리네요. 근데 약간 둔탁하게 탁 때리는 느낌이 납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살짝 빨개졌어요. 일반적인 파우치로 쏠 때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를 잡고 당겨서 상당히 안정적이긴 합니다. 그렇긴 한데 강구를 잡고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 쏘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명중률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명중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쏘는 사람이 중요하죠.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파우치 안 쓸 것 같습니다. 여기를 때리니까 기분이 나빠요. 제가 원래 넘겨 쏘기 새총으로 입문을 해서 오랫동안 넘겨 쏘기 새총을 사용했는데요.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넘겨 쏘기는 넘어갔다 오면서 파우치가 여기 검지를 꼭 때리더라고요. 물론 안 맞는 분도 있다고 하고 안 맞는 방법이 있다곤 하는데 한 번씩 맞으면 이게 굉장히 아프고 기분이 나빠요. 그리고 겨울에 특히 겨울에 여기 제대로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. 파우치가 때리는 건데 아픈데 여기를 때리는 거 보니까 좀 아프고 그리고 약간 파우치가 묵직해서 왠지 탄속이 떨어지는 느낌? 탄속은 제가 재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편한 거 같지도 않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사용을 해 볼 법한 그냥 좀 독특한 파우치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그냥 저의 허접한 리뷰였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여기에 GZK라고 해가지고 끈이 달려서 릴리즈를 사용하는 거 이것 또한 뭐 그렇게 편하고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사실 너무 저는 일반적인 파우치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는데 의미를 두고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그리고 하나 더 찍을 게 있는데 2단 가속 재단판 네. 그때 저번에 설명드렸던 2단 가속 재단판 재단한 밴드와 일반적으로 재단한 밴드 테이퍼 밴드의 차이점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